뭐 이렇게 꽉 뭐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것은 각 나라의 문화라고 봐야 돼. 내 친구가 중국 친구가 참 재밌는데 꼭 호랑이 할 때는 한명 두명 하고 사람 할 때는 한마리 두마리 하는 것은 습관이야 나중에.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그냥 자기도 웃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 그분도 한국 친구 엄청 많아. 그럴 때는 그냥 한마리 두마리 다 이렇게 이야기 통하거든. 그래서 양사는 중요해.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는지 알아? 양사를, 기본적인 양사를 모른다는 것은 중국어 미초수준 이하라는 거야. 그래서 양사는 정확하게 얘기해. 그거라는 것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에요. 한 개 두 개. 사람도 그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하라는 거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양사는 많이 안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가르쳐준 양사는 이제 한 개 더 있어요. 기억나세요? 뭘 배웠어요? 양사. 이거. 이건 배웠지. 사람이 이거는 저거 나와봐. 할 때 다 배웠지. 양대 때? 거니. 어. 몇 시 몇 시고 들어왔어? 응. 그거보다는 뭘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양사라는 것은 자, 명사되기. 아, 수. 양대 때? 응. 뭐가 양사하냐? 지금 해봐. 수의 양사는 뭐에요? 책이잖아. 번. 그렇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에요. 저 번 수. 책 한 권, 두 권 하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 기억해. 지금 양사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잖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에요. 알겠어요? 이거 양사라는 거에요. 그러면 저 번 수 이 책이요. 저 책 하면 나번 수. 책 두 권 하면 뭐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자, 여기서는 권자를 기억해 주세요. 책. 한 권, 두 권. 양사 중요해요. 양사를 모르면 말이 굉장히 격이 없어.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막 그 말을 경칭 없이 맘대로 말할 때 있잖아. 막말로 보여요. 그래서 양사를 제대로 써야 돼. 예. 그러면 양사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수준이야. 그것도. 예. 갈치 한 마리 있네요. 응. 누워있는 갈치 한 마리. 뭐라고요? 갈치 한 마리 있어요. 그럼 하지 마시고. 자,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너무나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도 않는데, 그쵸? 또 이렇게. 근데 뭘까요, 이제? 아, 슬슬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선생님 팍 끝날 거에요. 그냥. 갑자기 끝날 거에요. 잠두 잡수. 응.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본 말을 할 때. 정리하는 거에요. 정리하는 거에요. 정리하는 거에요. 우리 학생들 잘 못하는 거에요. 헷갈리니까 정리하는 거에요. 아까 섬머가 들어갔을 때 마가 나왔죠? 예. 섬머가 들어갔을 때 마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세요. 나온 것은 내가 섬머 뒤에 말을 쓰라고 나온 거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나온 거에요. 마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어? 뭐뭐입니까? 일반 의문문이야. 중국어에서. 기본적인 거에요. 마가. 물어본 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금 배우는 중에서. 바가 있지. 아예. 바. 바는 뭐에요? 번호한다고. 같이 뭐하자. 밥 먹자. 치판바. 가자. 쪼바. 샹커바. 수업하자. 쉬자바. 자자. 되죠? 서식이밤. 자자 아니고 맘이 제일 와닿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예.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없을 게 있나? 응? 아니요. 아니요. 절젠젠젠젠젠. 시간이 오늘 되게 빨리 왔어요. 왜 쉽게 했어?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말할 때는. 물어봐만. 이거는 어때요? 권유와 같이 뭐만 하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싫어? 그렇지? 이럴 때도 있어. 가능성. 그런 거야? 이럴 때 봐. 이럴 때 쓸 때. 이건 아직 내가 많이 지금. 예문 많이 안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교재 계속 만들게. 알겠어? 네. 자. 이래서 바짝을.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샹커바. 수업을 마치자. 마무리 짓자. 제수 봐. 배웠죠? 제수 끝나자. 자. 바꼬치시고. 바짝 정. 어, 맞아. 장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싱콜라. 싱콜라. 응. 어,ность. 싱콜라. 응. 싱콜라. 고기는. 싱콜라.